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어르신을 돌봐드리고 있는 남양주 방문요양센터 가요방문요양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가요방문요양센터는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방문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가요방문요양센터에서 엄선한 국가공인 요양보호사를 파견해드리며 일거수일투족 사랑과 정성을 다한 케어를 통해 어르신께서 웃음이 끊이지 않고 하루하루 행복가득 기쁨가득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든지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가 필요하실 땐 저희 가요방문요양센터를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